아예 오늘 왜 이렇게 해서 해? 알아 안 씻어 어 날씨가 너 좀 더요? 지금 매장 뛰어들까? 시간이 나 아니 그랬습니다 빨리 빨리 앉아 가방 아니 아휴 아 놀랬어 얘들아 복씨가 산지에 아 거기서 튀어나와 아 놀랬어 거기서 찍으신다고? 너무 가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 서 계시면 내려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가요 내가 마지막 내가 마지막 내가 마지막 그러니까 진짜 타니까 고고 고고 여기 여기 맞아? 어 맞아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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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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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농협 바짝 맑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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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인데요 이짝입니다 항상 헷갈려 갑자기 몸이 다 살아났어 컨디션 낮에 섰어요? 그럼 조금 더 달려도 되겠다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하하하 자 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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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볼 많이 파졌지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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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